창세기 맥잡기 한 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지금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칭의 구원받는 부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구식구 하시고 제가 이를 해서 합쳐서 백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 어리석은 자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행위는 칭의를 이룰 때 필요해야 필요치 않아요 이런 의미의 행위 이건 불필요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행위예요 갈라데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때는 이런 행위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자 구원받았어요 우린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행위가 필요가 없는데 딱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선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가 야구부서가 이야기하는 선한 행위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구원받을 때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예요? 하늘에 별들같이 된다 그런 말씀만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칭의가 8절 9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120세가 됐어요 나이가 그렇죠?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성화가 쫙 돼서 어디까지 됐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테스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예수하고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이 내 시가 하늘에 별들같이 된다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시가 별들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알겠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선한 행위 여기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그와 같은 믿음이다 그럼 이런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믿음은 드름에서 오고 드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많이 자꾸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해야 그래야 이것이 성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슬기한테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음에 남편도 선택하고 이사할 때도 선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아니라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다 또 하나 아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를 뿌려서 그렇죠? 문에도 기둥과 여기 문 임방에 갖다 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뿌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뿌린 사람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뿌리지 않은 사람의 집은 장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출애급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뭐를 믿었어요? 그걸 뿌리면서 앞으로 이제 1500년 있다고 오실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십자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뿌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는 뭘 믿었을까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출애급을 했어요 출애급을 해갖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가운데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맞아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출발한 게 구원이에요 그 이집트 땅에서 출발을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 어떻게 구원 받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이 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노뱀을 세워라 그렇죠? 그래서 노뱀을 세우고 저 노뱀 세우고 저 뱀을 바라보면 그러면 낫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야 하는 걸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만 치유를 받았어요? 바라본 사람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 내용이 시대를 쭉 따라가면서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의 방도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래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를 못하면 신학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이런 걸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삶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이래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야산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가서 보니까 모리야산 근처에 갔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 뭐예요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와 아이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이삭이 돌아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개혁성경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스 11장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모형으로 부활된 그 이삭을 받은 거다 지금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지명이 있어요 그게 뭐야 모리야산이에요 모리야산 그렇죠 모리야가 어디냐 하면 역대기야 3장 1절 가서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어디다가 지워요 모리야산에다 짓는 거예요 모리야산 그럼 이 모리야산은 누가 사준 거냐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이 모리야라고 하는 그런 산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모리야는 어디에 나왔냐 아브라함 나와요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게서 타장마당과 이 산을 사고 거기서 다윗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다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이렇게 희생 예물을 드릴 때 이 산에 지금 불이 떨어지는 건 잘 모르죠 불이 떨어지던 장소가 거기서 모리야산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핵심 요점은 대신 속죄 희생 예물을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야산이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역대기야 7장에 나와요 수많은 짐승과 함께 성전을 봉헌할 때 주님의 영광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 구름과 함께 이 안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시는 걸 하는 것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는 짐승 희생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여기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의 모리야산이 의미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너부간네사라에서 회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스루 바벨이 돌아와서 초라하게 다시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이런 가운데 에돔 사람이던 400년쯤 지나서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날 한 5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웅대한 건물이라고 할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자 지금 있어요 없어요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그 성전을 다 회파해서 지금 뭐만 남았어요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가서 막 울고 그렇게 한 적이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 있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천년왕국이 될 때 성전이 쓴다고 얘기하고 게시록 11장 가서 보면 역시 또 천년왕국이 서기 바로 전에도 환란계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전은 다 어디에 지어져야 돼요 어디에 지어져야 돼요 모리아산에만 지어져야 돼요 딴 데는 못 지어요 모리아산에 그럼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럼 모리아산에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성전을 어디에 지어져야 돼요 모리아산의 진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와야 돼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1948년 5월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리아산이 있는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에 갖다 왔는데 모리아산이 그때까지 누구 거냐 아랍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1967년, 68년도에 6.1전쟁을 통해서 그때 가서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빼앗았어요 그렇게 돼서 모리아가 누구의 손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가지가 다만 아랍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랍사람들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먹고 폭격을 하고 지우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 거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세요? 어디서 죽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세요? 어디? 갈보리에서 죽으세요? 갈보리가 어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단 말이야 그렇죠? 희생예물로 지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가져다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예물로 바치는 데가 갈보리예요 그 갈보리가 어디예요? 그게 모리아산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순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순냥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냐고 순냥을 대신 잡아 죽이는 일이 거기 발생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말은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본다는 뜻이에요 주의 산 그게 뭐야? 순냥을 본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 순냥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냐? AD 30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리아산 바로 그 갈보리에서 바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대신 속죄 예물이 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제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 사건하고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나? 예수님의 날을 봤나? 언제? 창세기 22장에 알겠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날을 봤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창세기 22장뿐이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럴 때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33살인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바랐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내가 50세도 안 되어도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기 전부터가 아니에요 개혁성의 공통부터 전부터가 아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게 뭐예요? 출애국에 나오는 I am that I am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분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가 너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느냐고 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창세기 22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여호와 이래가 여호와 이래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본다 그 순량 대신 속죄하는 그 어린 양을 본다가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것까지 이렇게 쭉 봐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돼? 모리아산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가 아브라함부터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해서부터 그냥 계속 모리아로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영국 사람들이 결국은 저 땅을 마련을 해 준 거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거예요 저 우간다나 이런 데 가면 땅 넓은데 거기 가서 살면 안 되겠냐 거기다 성전 짓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굳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저 땅을 너희가 차지하려고 그러냐 유대인들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노 안 되죠 왜요? 모리아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죠? 거기 했던 그 터 그 털에 아마 우리 땅이다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했고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에 걸쳐서 창세기 25장부터 50장을 띌 거예요 알겠죠? 너무 굉장할 것 같죠?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한 25장을 띄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키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먼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부가를 얻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않으신 분들은 창세기 24장을 좀 가서 잘 보시고 그리고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집장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가서 보니까 1절에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무론과 욕산과 무단과 그 다음에 미디안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특별한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4절에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벨과 쭉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또 자기 육신의 그런 정력을 따라서 아내를 취해서 아들들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 중에 또 하나가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대적한 누구야 미디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인간의 욕정으로 이렇게 다 나은 것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하나님의 시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삭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가 애서예요 애서의 후회 중에 여러분이 창세기 36장 가서 보시면 애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36장 한 장은 애서에 대한 거예요 이제 애서 곧 애돔의 세대들은 일어하니라 세대들이 일어하니라 많이 나온다 그랬지 창세기에 중요치 않기 때문에 한 장만 하래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야곱에 대한 거예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애서는 중요치 않아요 한 장만 하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애서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거기 가서 한번 보겠어요 36장 12절 애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다 아말렉 알죠? 아말렉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약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뒤에 쳐져서 올 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약하고 그렇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침략했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왕국이 형성이 됐어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가서 누구를 멸조를 하라 그래요 여기 아말렉 쪽을 멸조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사울이 실현해야 안 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왕도 잡아오고 짐승도 잡아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그 얘기가 그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애서의 부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독하게 이렇게 핍박을 했다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아만이 나와요 아만이 누구를 다 멸조를 지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이게 다 같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의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게 저 페르시아까지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마귀가 그걸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메시아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자의 씨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유대인을 통해 오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엔타이세미티즘 반샘족주의를 일으켜서 유대인은 완전히 멸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해서 이런 아각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게 아말렉이다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창세기 25장에서 28장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고 이런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사람이 호인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동상한테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그리고 장작권 팔구도 허허허하고 웃고 사람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 하나님 볼 때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스어 12장 거기 가서 보니까 에서는 속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에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 동생이 와서 잘못했다니까 용서해 줬잖아요 에서가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인데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하면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아니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9장에서 35장에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야곱이 도망갔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저기 자기 어머니 고향 받다 나람으로 도망가다가 거기 갔다가 다시 할 수 없이 라반을 속이고 하다가 결국은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이래갖고 결국은 쫓겨나가고 도망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도망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너를 죽이려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때 처음으로 벌벌벌벌 떠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무릎이 막 부딪히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때 야복강 이야기가 나오죠 야복강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타나서 야곱이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야곱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그 장소가 분우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얘기하면 이게 같은 거구나 그렇죠 지금 저 돌아가서 저 팔레스타인에 세운 이름이 뭐예요 저 나라 이름이 이름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에 지금 서 있는 저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야곱이라니까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저 국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그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 국가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그 야곱이 영어로 넘어오면 제임스예요 제임스가 야곱어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이렇게 성경 얘기할 때 그게 야곱어 성경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영어에도 왕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을 사용해서 불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 제임스가 야곱을 하니까 야곱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이름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 자 이런 가운데 34장에서 35장에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돌아왔어요 가난한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형 애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 나타났죠 그렇죠 사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재단을 쌓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가서 다 모든 거 하고 라반에게서도 다 이제 탈출을 하고 지금 이 애서에게서도 이제 탈출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장소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가 베델 여기다 해서 여기다 재단을 쌓겠다고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들어와 보니까 베델이 아니라 어디 세계미라는 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머물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늠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이래갖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완전히 모두 멸절될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돼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하고 그 이후에 일이 잘 된 다음에 그걸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제 기억을 하시고 37장에서 50장은 요셉과 열두 족장들 얘기해요 요셉을 포함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열두 아들이 생겼어요 여기서 열두 족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열두 족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 요셉은 창세기 39장 6절 이런 데 가서 용모가 중소하고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보디바리라고 한 그런 사람에게 팔려가서 보디바리 그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보디바리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악한 일이 요셉에게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그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창세기 41장 가서 보니까 파라오에 이제 꿈이 이제 나오면서 살진 암소 7마리 그렇죠 야인 암소 7마리 그래서 살진 암소 7마리를 야인 암소 7마리가 잡아 죽여요 먹습니다 조은 이삭 7개 그 다음에 마른 이삭 7개 마른 이삭 7개가 다 먹어 치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가운데 요셉이 이거 해석을 해주죠 7 7 7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풍년이 7년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있다 이런 거 되면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 뭐 소위 3일 교회니 뭐 이런데 청년들 잔뜩 뭐하는 그런 교회에 이제 가서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처럼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땅점 해석인 거예요 땅점 해석이다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요셉이라고 한 그 사람의 그 성실함과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진 믿음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왜 국무총리가 됐냐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 50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끝에 가서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50장 24에서 25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난한 땅 맞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어디로 가난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나오는 거야 창세기 15장 가서 보니까 내시가 하늘에 별들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시가 낯선 자손들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 사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창세기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이 갑자기 내시를 하늘에 별들 같이 만들어준다 하더니 15장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 기르시네 너는 확실히 알아라 즉 내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낙은 애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16절 그들은 네 세대만의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석의 불법 가나한 족석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가나한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의 씨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씨가 이거 언약 받는 순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언약 받은 이후에 25년 이전 겨우 이삭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이삭 하나 나왔는데 지금 어디 가나한 땅에서 산다고 가나한 땅에 지금 다 누가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한 족석이기는 다 보글보글한 데가 가나한 땅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12명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을 그냥 이루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죽임을 당할 뻔 했잖아요 그의 온 가족이 지금 세계 사람들의 죽임을 당할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하게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디로? 이집트로 지금 내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요셉의 백성 70명이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이런 가운데 고생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커다란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이 400년 안에 생기게 되고 이런 가운데 가나한 족속의 불법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악하게 돼서 드디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한 땅에다 데리고 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딸까지도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들의 범죄가 이 사악함이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은 요셉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그 삶이 정말 귀감이 되고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해서 국무총류가 이런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요셉은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그릇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가서 보겠어요 형들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도 45장 한번 가서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어찌나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을 팔고 그랬으니 요셉이 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죽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이집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45장 7절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거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 이집 땅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들어있는 요거를 잘 판단해야 요셉의 이야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또 불안해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죽이겠지 그랬더니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50장 20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래서 민족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합력하에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요셉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이야기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37장에서 50장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고 이런 가운데 나중에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어디에 요셉 앞에 와서 먹을 거 사러 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가운데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읽으면서 눈물을 한 번 흘리지 않는다 이건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읽고 읽고 읽어도 야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꾸며내려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 이건 사람이 상상을 해서 꾸며내려고 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꾸밀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의 일생을 한민족의 그 일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프로아비던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돼요 울음을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이야 웃어야 할 때 웃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데 이런 인간적인 휴먼 드라마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셉과 형들의 이런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벌써 49장 49장에 가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임하느냐 열두지파에게 이거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열두지파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을 이런 가운데 첫째 아들이 루벤 루벤 이야기가 나오고 루벤 다음에 누가 나오냐 시무원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가장 특출나게 이렇게 뛰어난 세 아들을 들으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들 수 있냐 하면 요셉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온 가족을 살렸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렇죠 라헬의 막내 아들 열두째 아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 야곱의 스윗헛이죠 이 라헬이라고 한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스윗헛에서 두 명이 났어요 두 명이 났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준 거는 누구예요 유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이 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유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돼 예수님이 유다 집화에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유다가 왜 복을 받는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라 여기에서 그래서 유다의 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녀 이 열두 명이 있는데 모든 형제가 너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가운데 유다에게로 모든 사람이 모이고 유다에게 모든 사람이 나와 경배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우리가 게시록 5장 여기 가서 보면 유다 집화의 사자 예수님이 나오죠 그 사자가 이 사자예요 사자 으르렁대는 그 사자 라이언 라이언 그렇죠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하면서 10절에 신로가 오실 때까지 신로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나를 떠나지 않냐고 홀이 뭐예요 왕이 내가 왕이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이렇게 금 같은 걸 만들고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리거든요 세터 뭐예요 유다가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고 뭐고 다 유다의 왕들이 다 유다 집화해서 유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인다 그래서 유다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귀속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구원은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은 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둘째 아들은 시모온이에요 셋째는 레위예요 넷째가 지금 유다예요 누구에게서 낳은 거냐 하면 라헬이 싫어하던 자기 언니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이게 네 아들이란 말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유다에게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남왕국 유다 유다 왕국의 이름이 유다예요 그렇죠 거기 살던 사람들의 그 지역이 유다 지방이에요 그게 지금 유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주 이렇게 쓰잖아요 주 그렇죠 주가 유다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유다 집화에서 나온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뭐 할 거 없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다 천지로 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요셉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요셉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요셉이 다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성경 가서 보시면 알지만 뛰어난 게 별로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죠 어떻게 돼요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고 이 두 사람에게 몸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바하고 하나는 비라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는데 이들도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이 루벤이 커갖고 이 몸종 중에 하나 있던 비라하고 같이 가서 동침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지 싫어하고 저주하는 그런 아들이 돼서 장작권을 잃어버렸어요 루벤은 알겠지? 루벤은 장작권을 잃어버렸어요 둘째는 누구냐 하면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시몬하고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디나 사건 세겜에 가서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디나 사건 이거 했다가 이 사람들 다 할래 받으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들하고 장사하고 아들딸을 주고 이렇게 속이고 나서는 이 세겜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레위하고 이 시몬 이렇게 돼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시몬하고 레위도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첫째 틀렸고 둘째 셋째도 틀리니까 이제 어디로 오냐 넷째가 돼서 지금 유다가 자연히 리더십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아버님도 몸종의 이런 아들들이고 하니까 본처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유다가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된 거다 자 요셉은 이스라엘의 몇째 아들이냐? 열한째 아들이에요 열한째 아들 자 르벤이 장자인데 이스라엘과 중동지방의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특별한 복을 줬어요 그 특별한 복이 뭐예요? 두 몫을 주는 거라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이 세 명이면 세 등분 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등분을 해서 아들이 셋이면 거기에 두 등분은 첫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몫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몫을 그런데 르벤은 장자권을 뺏겼으니까 누구에게 뺏겼어요? 요셉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이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 가서 보시면 야곱이 자기를 살려준 그 요셉 그 요셉이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이 돼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줘요 그런데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둘이 있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48장 5절 6절에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이제 내 거다 원래는 요셉이 아들인데 요셉에게 두 개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 하지 말고 이제는 에브라임과 문하세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열셋이 된 거예요 열셋 요셉이라고 이제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부터는 나중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갈 때 요셉 지파는 안 나오고 뭐로만 나와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나와서 열셋으로 되는 거예요 열셋 항상 열셋이 되는 거다 알겠죠? 두 개가 요셉이 차지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슨 또 상관이 있냐 나중에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이게 둘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이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상관이 있는데 이 둘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줬어요 북왕국은 누구? 에브라임에게 준 거예요 북왕국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요셉에 속한 자들이 한 거고 다스린 거고 이 남왕국은 유다가 다스린 거고 계속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다 자 이러는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 에스겔서 37장 16절 12절 22절 스갈에서 11장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다시 말해 요셉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 둘을 합쳐서 한 목자로 한 통치자로 군림을 한다 이렇게 될 때 두 지파의 갈등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면 북은 에브라임 요셉 밑은 유다 알겠죠? 이렇게 지금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가 복을 받았냐 유다의 행적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유다의 행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유다가 나와요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 형제들이 자 저기 요셉이 오니까 저거 잡아서 죽이자고 얘기할 때 유다가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상인들이 내려오니 이대로 뒀다간 요셉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가서 팔자 그거 주동한 사람이 유다예요 알겠죠? 루우베는 어디로 사라졌다고 와보니까 루우베는 리더십이 없었어요 갔다 와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유다가 벌써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는데 이 요셉을 파는 일에서 주동을 했던 사람이 유다다 어찌됐든 자 이런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한 장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엘과 오난이에요 그래서 장남 엘을 위해서 다말이란 여인을 얻어줬는데 글쎄 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가 사악하니까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오난도 또 죽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조그만 아들 하나가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다 장성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형들의 아내를 그 아들에게 줘서 씨를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결국은 유다하고 가늠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돼서 누가 나와요? 베레스하고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 베레스하고 셀라 이 가늠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보면 유다가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파는 일에 주동을 했죠 그렇죠? 지금 가늠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며느리하고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베레스하고 셀라를 낳았지 지금 유다가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봐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디에서 유다가 절정타를 히트를 치느냐 그게 요셉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이 10명이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베냐미는 안 된다 해서 10명만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이 딱 가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시무원 여기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다 가지고 왔다가 양식 다 떨어지면 베냐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베냐미는 절대 안 된다 이 형도 짐색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베냐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냐미를 보냈는데 다 모든 걸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자료에다 돈을 다시 집어넣고 베냐미는 자료에다 은잔을 집어넣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청지기가 쫓아가서 너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오라고 해가지고 각 사람의 자료를 다 풀었더니 글쎄 요셉이 쓰던 은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미는 자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냐미만 남겨두고 너희들 다 풀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잘못 이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그 잘못을 이 요셉 앞에서 어느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유다라고 한 사람은 외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크게 여기신 것 같아요 삶 속에 별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 하나님이 귀중이 쓰시는 그와 같은 인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요셉과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반당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죠 그렇죠? 요셉이 누구에게 배반당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요 그렇죠? 그 중에 누구에게 배반당해요? 유다에게 배반당해요 지금 여기도 누구에게 배반당해요? 유다에게 배반당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에서 팔려갔다가 결국은 여기 예수님도 양옆에 두 명의 죄수가 달렸어요 그렇죠? 요셉에게도 지금 두 명의 죄수가 같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빵 굽는 그러한 관원장이고 하나는 잔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관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죠? 예수님 강도 둘이 다르죠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표 그 앞에서 유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이런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지난 모든 일 동안의 그런 모든 것을 베냐민을 잡아 두지 말고 나를 잡아 둬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와 자기 가족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대목 이런 대목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유다처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질릴 수 있어요 다위처럼 가늠하고 어떤 경우에 살인까지도 저질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죄가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고 봐주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유다가 이러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앞으로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50장 읽는 가운데 열 번 동안 창세기 맥잡기를 했거든요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집트에 내려가면서 민족이 형성된 이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집트에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죄악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출애국기의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또 맥잡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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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